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개 경제 임용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다리셨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좌는 해설 강좌로요 지금 시험을 치르신 분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 해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아주 꿀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졌던 모든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오래 치러지는 시험들은 좀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던 만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1번 의미와 가까운 거 다이어 찾는 문제죠. 캔디드라는 다가 보입니다. 이 캔디드 뭐와 비슷한가요? 캔디드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캔디드는 라틴어로 봤을 때 캔디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영어로 뜻하면 뭐냐면 to shine, 빛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캔디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 밝혀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한 단어는요. 모두 이 밝혀지다, 밝게 하다 혹은 밝은 곳에 있다 또는 따라서 다 밝히다, 솔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알고 있는 거 흔하게 알고 있는 캔더 이라는 단어 뭐예요? 캔더, 양초, 주변을 밝혀지는 거죠. 아니면 주변을 밝힐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캔디데이트, if 보자 고르게 되겠죠. 아니면 캔에다가 캔딘트라는 단어는 뭔가 백열에, 백열전구할 때 그 백열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게 캔디드라는 단어는 밝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서 밝혀서 말하는 거 솔직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Frank가 되겠죠. 우리 말할 때 Frankly Speaking 이라는 단어 보여줬죠? 자, Frankly와 캔디드의 LY를 붙인 Candidly는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2번. 자, 이번엔 Conspicuous.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휘 공부를 하신 분들 보셨을 텐데요. Conspicuous의 Can은 함께 두다, 아니면 옆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Speak 이라는 단어는, 자, 여기서는 보다, 관찰하다의 뜻입니다. 보다, 관찰하다. 그래서 Speak 혹은 Spec 이라는 단어는 모두 보여지는 것,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Spec 쌌다 할 때 그 Spec도 마찬가지고요. 자, Conspicuous는 따라서 같이 두고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보니까 같이 두고 보여지는 거. 옆에 있는데 눈에 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띄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Conspicuous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뜻을 갖고 있는 건 Noticable이 되겠죠. 베이프러스는 베이프가, 이게 수증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3번. Inside out이라는 단어 보이죠? Inside out. He's the best person to tell you. 그 사람은 너한테 반해줄 최고의 사람. How to get there.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Because he knows. 왜냐하면 그가 the city. 그 도시를 inside out을 알고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죠. Inside out. 그러니까 안팎으로 알고 있대요. 완전히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겠죠. 자, 완전히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애가 여기 있습니다. 이 Thoroughly라는 단어에서 이 Thorough라는 부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사어 혹은 전치사로 쓰는 Thorough하고 어근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얘가 관통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안팎으로 전부 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Thoroughly는 이 Thorough의 뜻을 갖고 있는 속속들이 완전히 잘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Tentative에서 Tent라는 단어는 망설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설이는 이란 뜻입니다. Tent, 주저하다 라는 단어에도 들어가는 단어죠. 자, 4번이요. Pay tribute to the team 이란 단어 보입니다. Pay tribute. 자, pay니까 지불하다 여기서 뭐에게 주는 거고요. tribute를 to, 누구누구에게, 팀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tribute가 들어간 단어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걸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contribute, 기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attribute, 자질,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distribute, 분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자, tribute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tribute 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요. 사실 이 어근이 tribe에요. 어, tribe 가 뭐더라. 자, tribe. 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자, 부족. 그리고 이 부족이라는 뜻은 또 어디서 왔냐 하면 tribe, 혹은 tree 라고도 읽고요. 그러니까 3, 숫자 3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 이상의 모인 집단을 tribe 라고 부른 거고요. 이 tribe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tribute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 tribe의 셋 이상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tribute는 각각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고 pay tribute는 어디 어디에 역할을 주다. 즉 기여하다의 뜻,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offering의 뜻을 갖게 돼요. contribute, attribute, distribute, distribute도 모두 tribute가 들어가 있죠.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을 때 tribute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 뜻까지 제가 적어놓은 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가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요.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여를 했다. 누구에게 제공을 했다. 자신의 노력을, 노력이 팀에게 돌아갔다. 즉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에서 honor 이 정답입니다. 컴퓨스 구성하다는 뜻이죠. 이거 공포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법사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이번 시험도 기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아주 베이직한 부분들에서 출제가 됐죠. 1번이요. The traffic of the big city. 큰 도시의 traffic, 교통이 is busier than. busier than 비교급이네요. 자, 비교급 than. 그러면 우리 비교사항이 나올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비교 대상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비교 대상 the traffic of a big city. 뒤에는요. those of a small city. 그럼 큰 도시, 대도시의 교통은 소도시의 교통이란 말이 되겠죠. 앞에 있는 교통은 the traffic 단수로 써야죠. those가 아니라 those로 고쳐야 됩니다. 2번이요. I'll think of. You. 나는 주어. 생각할 거야. think of까지. 생각할 거야. 뭐뭐를 생각하다. 그리고 you. 너를 생각하다. 목적까지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 끝나고 뒤에 등장하는 애니까 얘는 누구예요? 부사.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공식 생각나시죠? 그러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아니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건 부사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야 되니까 will be lying이 아니고 현재형이 lie를 쓰시던가 그렇죠? lie가 일반적으로 공모시험에 쓰여지는 정답이긴 한데 우리 GTF 같은 인증시험 있죠. 미국에서 내는 문제. 걔는 진행형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M-line이라고 쓰셔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정답이 됩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사어까지 힌트로 제공을 해줬네요. 3번. Resents were once Resents, 건포도는요. were once 한때는 inexpensive food 비싼 음식이었어요. and only 그리고 오로지 the wealth ate them 먹었다니까 누가 먹었을까요? 비싼 음식이니까 부자들이 먹었겠죠. 부자 앞에 더가 붙어있네요. 그러면 부자 뭐뭐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려면 더 플러스 형용사 는 복수, 보통, 명사 기억하셔야죠. wealth는 명사잖아요. 부 라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써야죠. 더 플러스 형용사 the wealthy 라고 쓰셔야 정답이 됩니다. 얘도 틀렸네요. 4번 the intensity of a color 한 색깔의 강렬함 강도는 is related to 뭐뭐에 관련이 있다 be related to예요. 자, 뭐뭐에 관련이 있다 하고 how much gray 이렇게 어디어디에 관련이 있다 하고 뒤에 이렇게 씁니다. 뭐 명사절 등장하겠죠? how much gray the color contains 그 색깔이 포함하고 있다 뭐를요? how much gray 얼마나 많은 gray를 포함하고 있는가 에 관련이 있다 라는 문장이네요. gray는 셀 수 없으니까 much 쓴 것도 맞고요. 이 much가 얼마나 많이 해서 how랑 같이 형용사 붙이는 것도 맞습니다. 자, 법상 오른 것은 정답 4번 되겠네요. 6번이요. 잘 옮긴 거 한번 봅시다.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 several problems 문제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생겼다 동사로 쓸면 여기죠. 자, have raised 썼는데 rais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니까 raise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뭐뭐를 발생시켰다 라고 쓸 때 이 raise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나 보세요. 없어요. 자, 없어요. do, to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자동사 발생했다는 자동사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얘가 raise가 지금 타동사니까 자동사화 시켜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수동태로 바꾸면 have been raised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동사 자체를 자동사로 써도 괜찮아요. 자동사로 어떻게?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쓰셔도 둘 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rise는 안 돼요? 안 돼요. rise는 안 돼요. 이 rise하고 arise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rise는요.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른다. the floor rises 아니면 유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떠오르다 올라가다 의 뜻을 갖고 있는 게 rise예요. 그럼 arise는 뭐냐면 발생하다 시작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다 시작됐다 라고 하려면 rise가 아니라 arise는 쓰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구분 명확하게 하세요. 자, 두 번째요. 의원의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the community commanded command라는 동사는 명령하다 라는 뜻이죠.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추천 요청 조언 부탁 등등 이렇게 명령에 관련한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왔어요. 그럼 뭐 쓰는 거예요? should 특수용법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동사 플러스 that 플러스 주어 그리고 뭐 써요? should 동사 원형 써야죠. 그리고 이때 should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says는 그만두다. stop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 쓴 거 맞습니다. 잘 썼네요. 정답 2번이네요. 3,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 자, 싸워야 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s. 그들은 바람과 싸워야 했다. 과거형 잘 썼죠. that will blow. 자, 됐이 들어가고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 됐은 아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알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인데 근데 관계사절은 종속절이죠.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에 시제일치를 시켜야죠. 주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 중에서 어울리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미래형을 썼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과거형인 blue가 어울릴 것 같네요. 자, 4번 갑니다. 모든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라고 했어요. 살아남는다. The sea is of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의 씨앗들은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Earth survived by 하면 모모에 의해서 살아남는다죠. 모모에 의해서 살아남는다. 잘 기억하세요. Survive가 시험 문제에 출제하면 거의 보통 자동사예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살아남는다 하려면 그냥 survived 해야 되고요. 모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혹한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urvive 그냥 살아남는다. 현지역으로 써야죠. 그렇죠? 뒤까지 지워서 survive만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survive라는 동사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타동사라면 수동태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urvive가 타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동태니까 얘가 목적어였다는 소리잖아요. 원래 능동태라면 얘가 목적어야 되는데 얘가 살아남았다라는 주어로 지금 쓰인 거지 목적어 뭐를 살아남았겠다 이런 문장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가 주어니까 얘가 살아남았다라는 자동사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이도 지우고 디도 지우고 R도 지워서 survive만 남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잘 옮긴 거 7번 가볼게요. 2번 체크할 뻔했어.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봅시다.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인간이 자신을 적응시킨다예요. 자신이 목적어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면 뭘 써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쓰셔야죠. 그래서 human beings 인간은 quickly adapt 목적어 to give up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목표를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 명사 쓴 거 잘 썼습니다. 3번이요.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그 회사가 금지했어요. 회사가 금했다. The company 그가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자 승진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승진하다 promote는 타동사입니다. 승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를 승진시켰다면 회사 promoted 힘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그가 목적어가 승진하는 거잖아요. 그가 승진하는 거 그가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승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시키다가 아니고 뭘로 써야 돼? 승진 받는 거 BBB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from 때문에 ing 됐어요. being promoted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의 입장에서 승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나 승진했어 할 때 I got promot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동으로 간 거죠. 4번이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다. 뭐뭐 하는 것은 쉽다. 기이니까 뒤에 투부정서 썼죠. 이렇게 그러면 it is easy 뭐 하는 게 쉬워 to assemble 모으고 and take a part 분리하는 것 the toy car 자동차 자동차 장난감을 잘못 옮기고 정답 3번이네요. 자 8번부터 독해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요지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 중심 소재가 등장을 해요. 그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소재를 둘러싼 반복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면 요지 문제는 끝납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 보기 좀 보고 갈까요? 보기 어딨나 자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to persuad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우리는 더 결정적이다 단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된대요.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잘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하고 듣는 들을 필요가 있대요. 자 3번은 We are reluctant to change our beliefs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걸 거린대요. About the word we'll see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4번 We hear only 우리는 뭐만 들어요?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하고 attempt to ignore different opinions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네요. 요지에 적절한 거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반복 구조를 한번 봅니다.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은 It's the one way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To know whether the story you believe about the word 세상에 관해서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bout yourself and your place in it 등등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이야기를 알기 위한 하나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 듣는 것 이래요. remains intact 어떻게 들어요? intact 에서 이 tact는요 터치의 뜻을 갖고 있어요. 노터치 노터치는 콩글릿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은 상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listening 그러니까 listening에 관한 태도를 봅시다. 그러니까 필자의 태도를 쭉 읽어볼게요. We all need to 우리는 뭐뭐 해야 돼 해야 돼 우리 reading skills 할 때 하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문구 잘 보시라고 했죠. Need to examine our beliefs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examine 한번 시험해 보고 air them out 내뱉고 and let them breathe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또 등장했어요. 듣는 것 Especially about conscious reward as foundational is like opening 자 듣는 게 뭐와 같아요? opening window in our minds and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의 window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도 같아요. Yet 그치만 to speak up without listening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예시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러나죠. 그러나 반전의 접속사 나오는 부분 또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 나와요. 자 좋지 않은 상태 banging pots and pans together banging pots 하고 펜을 together 했자 뱅 쾅 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땡땡이 있으니까 뒤에 부연 설명까지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있죠. Even if it gets you attention 주목은 끌 수 있지만 It's not going to get you respect 네가 리스펙트 받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자 이제 필자가 하고 싶으면 또 나와요. There are three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요. Pre 이전에 Requit 요게 Require 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요구사항 그래서 미리 요구하는 거 필요 조건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You have to know 알아야 돼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You will respect the people with whom you are speaking 네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respect 존중해 줘야 되고 세 번째 You have to be both smart and important enough to listen 여기까지만 반복적인 구절이 뭐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그러면 말하고 듣는 걸 잘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요. 듣고 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제목으로 적절한 거 제목은요 일단 중심 소재 찾으셔야 돼요. 소재 찾고 나면 이 소재가 소재를 둘러싼 말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벗어나서 너무 큰 걸 얘기하는 건 주제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한 가지 지엽적인 사실만 언급하는 거 또 주제 안 돼요. 딱 여기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보기 한번 보고 갈게요. 보기 미래에는 어떻게 아트가 변할까 어떻게 될까 여기는 뭐 글로벌 워밍 아프카 라이프 뭐 이런 얘기 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데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얘기가 등장할 거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네요. 정치냐 환경이냐 아니면 뭐 글로벌 워밍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미래에 예술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들어간 부분들 봅시다. 첫 번째 소재 파악을 해보죠. 첫 번째 줄에 이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오면 잘 보셔야 되죠.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불확실해. 하지만 어떤 것들은 피할 수 없지. 그러니까 기후변화 아니면 뭐 인구 통계가 변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지정학이네요. 지리정치니까 지정학 같은 것들은 변한다. The only 강조하는 말이니까 잘 보셔야 되죠. The only guarantee is 그러니까 보장된 확실한 유일한 것이 That there will be changes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보비티에 뭐라고 했냐면 It's worse 자 이제 필자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It's worse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 Considering 생각해 보는 거 How artists 어떻게 예술가들이 will 할 건지 respond to 어디 어디 응답할 건지 This changes 이러한 변화에 아하 그러니까 변화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변화가 뭐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확실해.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자 report 연구 결과가 나오면 꼭 읽으라고 했어요. report suggests that by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 효과가 그러니까 인간이 발생시키는 기후 변화의 효과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뭐하게 만드냐 빅 이슈를 만든대요. At the center of art and life. 그러니까 라이프와 아트의 한가운데 중심의 빅 이슈를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 한 소리 뭔 소리예요? 아치가 변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artist in the future. 미래의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미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티스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의 아티스트들은 이러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면 아트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트의 미래에 대해서 in the future. 미래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예술적으로 봤던 것들이 좀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 대신에 여기도 잘 보셔야 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색깔에 칠해놓은 거예요. We will be starting for authenticity and connection. Arts could in turn 그 다음에 아트는 become more collective 좀 더 종합적이고 혹은 집합적이고 and 좀 더 경험적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개인적이기보다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래의 아트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래의 아트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 어디 있어요? 1번이네요. What will art 아트가 the like in the future 미래 어떻게 보일까? 자 10번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야 됩니다. 이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실 때 잘 푸는 방법 있죠? 각각에 등장하는 명사나 대명사 키워드 숫자 같은 거 못 바꾸는 거 아니면 부사들 시점이나 인과를 나타내는 것들 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찾으시면 될 거니까 자 보기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보기 2008년에 그랬어요. 아 본문에서 2008 찾아서 거기 읽으면 돼. 자 2008년에 US Supreme Court 대법원이 오버튼 오버튼 워싱턴 DC 돌아섰는데 A low spanking handgun 그러니까 핸드건 이니까요. 총기 소지를 하는 걸 말하겠죠. 핸드건 손에 들고 있는 얘를 금지시켰다. 2008년에 금지시켰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고 이번에 many gun advocates 이번에 옹호론자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 읽으시면 되겠네요. claim that 주장하기를 오잉간스 그러니까 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natural born right 아 명사 나왔다. 명사 집중해서 보시면 natural born right 이게 권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연적인 권리 즉 생득권이라는 단어인데 생득권이라는 단어가 혹시 등장을 하는지 잘 보시면 되겠어요. 3번에 among the most developed 개발된 국가죠.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이 has to hide 가장 높다 이런 수치에 관련한 거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수치에 관련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부분 보시면 돼요. gun homicide homicide 사례입니다. 살해 살인 이런 뜻이에요. 총기 사례가 가장 높다 미국이 높다 이런 표현들 등장하는지 보시고 자 4번에 gun crimes 범죄라는 단어 못 바꾸니까요. 범죄에 관련한 단어가 등장하는지 또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미국의 범죄는 has deadly 꾸준히 increase 증가했다 라는 표현도 잘 보셔야겠죠. over the last three decades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 찾으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2008 찾아야죠.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2008 있는데 읽어볼게요. 이 개정안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2008년에 결정이 확정을 했어요. individual right to 개인의 권리 to keep and bear arms 그러니까 무장하다 에요. 이거 bear 착장하다 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장한 거 이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확정을 내렸어요. the court struck down struck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strike it down 반려하다 제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지시켰다는 뜻이에요. Washington's Law에서 the bannet hanged guns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맡겼어요.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답니다. 그러면 금지했다 라고 했으니까 좀 찾아볼까요? 2008년에 금지했대요. 어? 이거 일치하는 겁니다. 찾았어요. 그 다음 옹호론자들 등장하는 부분 보실게요. 옹호론자 그리고 생득권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the number of gunhead case 자 옹호론자들은 consider ownership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irthright 생득권이래요. an essential part of nation's heritage 우리 국가의 유산입니다. 이거 생득권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birthright 라는 단어 보면 바로 등장하는 애가 여기 있죠? natural right 그래서 이런 말 등장했습니다. 일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못 찾아야 됐죠? among the most developed nations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에서 얘가 가장 높은 사례율을 보이고 있다. 살인율 총기 살인율 이거 찾으시면 되죠. 여기 있어요. United States also has the highest homicide by firearms. 파이어얼 뭐겠어요? 거니죠. 여기 있어요. 총기입니다. race among 어디 중에서 세계에 가장 발전된 국가 즉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총기 살인율을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이 3번에 있었죠? 나왔어요. 자 마지막 표현 crime 이란 단어 찾아서 가봤더니 여기 제일 밑에 있었어요. 이 문장 읽으시면 됩니다. race of gun homicide and other gun crim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총기 범죄율이 has dropped 어머 떨어졌네 since 언제부터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또 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총 30년이에요. 그러면 지난 30년간 그렇죠? 3 decades 30년간 총기 이 범죄율이 increase 증가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증가했나요? 아니 금지시켰더니 dropped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했죠? 정답 4번입니다. 틀린 부분 골랐어요. 자 11번 대화 중 어색한 거 쉬웠죠 이거? 자 11번 When is the payment due? 언제까지 지불하면 돼요? 했더니 You have to pay my next week 다음 주까지 네 틀린 거 없어요?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Check baggage in 이란 표현 어디서 보십니까? 이 수화물을 싣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집 먼저 붙일 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셀프 체크인 baggage 체크인 등등 이런 단어들로 No 체크인 해야 돼요? 수화물 해야 돼요? No is small enough to take on the plane 비행기 갖고 타셔도 될 정도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좋죠. 자 3번 When and where show me 언제 어디서 만날까 하니까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러면 사무실에서 만나는 거지 뭐 8시 30분에 대답이 됐죠. 4번 I'm on the prize 나 상탔어 in a cooking contest cooking contest 상탔어 했더니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네가 없었으면 난 그걸 못했을 거야 이거 B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A가 해야 되는 말이겠죠? 아니 A가 상타는데 B가 네가 없었다면 난 해낼 수 없었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정답 4번 어색해요 자 밑줄에 들어갈 말 봅시다 밑줄 앞뒤에 나와 있는 거 잘 읽으시면 되겠죠 뭐 Thank you for calling the Royal Point Hotel Reservation 아하 예약 department 부서에 예약구에 전화를 했어요 My name is Stan How may I be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Hello I'd like to book a room 방 예약할 건데요 We offer two room types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디럭스 룸하고요 럭셔리 스위트 룸이 있대요 이 스위트라는 단어는요 거실이 딸려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For one thing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를 꼽자면 The suite is very large 스위트 룸은 되게 커요 In addition to bedroom 그러니까 베드룸에다가 키친도 있고 living room도 있고 dining room도 있고 되게 커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 타입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스위트는 되게 커요 한 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면 특징을 물어봤겠죠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라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정답 3번이죠 33번 A, B에 들어갈 말 A, B에 들어갈 말 A, B 어디 있지? 어 저쪽에 뒤에 있네 A, B 그럼 이거 문제를 이렇게 싹 보니까 아 연결사 문제요 연결사 문제는 앞뒤에 나오는 문맥의 흐름을 잘 읽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Therefore 그럼으로니까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일 때 쓰는 애고요 In contrast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자 never know 그럼에도 불구하니까 양보절 앞에 거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야 서로 좀 다른 말 할 때 쓰는 거고 그 대신에 이 대신에 어떻게 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양쪽에 반대되는 말 쓸 때 하는 거고요 이거 게다가 라는 뜻이죠 이것도 반대되는 말 자 그러면 뉘앙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자 처음에 every case of 이렇게 체크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체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료실에 자 I have a case of homeschooling 오늘 소재가 homeschooling이네요 Believe that 그러니까 homeschool을 믿는 자들 혹은 옹호하는 자들은 children learn better 애들이 더 잘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어떻게 해서 잘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요 Paris 부모님들은 자 homeschool을 하는 사람 부모님들은 그들이 모니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can also pick and choose what to study and when to study 언제 무엇을 공부할지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배운다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끔 한다 라고 해서 여기 홈스쿨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A가 뭐라고 한 뒤에 Critics of 앞에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제 비판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앞에는 장점 Advo case 나오고 뒤에는 Critics 나오니까 여기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 되겠네요 자 A에 들어가면 반대 고르시면 돼요 반대에 해당하는 애가 누가 있었지 얘네요 자 in contrast 두 번째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B 앞에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several studies 바로 앞절이에요 several studies though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몇 가지 several studies 연구에 따르면 합션다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home educated 그러니까 홈스쿨을 한 어린이들이 appear to just as well just as well 잘한대요 in terms of 어떤 쪽에서 잘하려면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other students 그러니까 홈스쿨을 안 하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걔네들만큼 as well 걔네들만큼 잘한대요 그럼 잘한대요 뒤에는 뭐라고 했나요 B Many quickies of homeschooling have raised concern 그런데 비평가들은 뭐예요 걱정을 하고 있대요 아니 앞에는 잘한다 했거든 근데 뒤에는 또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문맥이 반대죠 그러니까 B에도 반대가 들어가야 돼 반대와 반대를 나타내니까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죠 얘는 게다가라는 뜻이니까 정답 2번입니다 자 14번이요 주제로 적절한 거 주제액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재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주제 반복되는 소재 찾기에 앞서서 보기 한번 읽고 갈게요 waste to increase your paycheck 돈 더 많이 받는 방법 obsession for reducing inequality 이거 불평등이죠 불평등을 줄이는 압박감 increase and call for flexibility at work 직장에서의 유연성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커리 요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구나 욕구 advantages of life with long vacation 휴가가 길면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work 일하는 건 has become an obsession 네 obsession이 뭐예요 압박 강박 이런 뜻입니다 강박이 되었어요 일하는 건 강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at a cost 그것은 burn out을 초래하고 unhappiness를 초래하고 gender inequality 성불평등이에요 요걸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나 어? 문명이 바뀌네 그러나 increasing 점점 더 많이 younger workers 젊은 노동자들은 are pushing back push back 하면 push 미는 거죠 back 뒤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미는 거 미루다 혹은 뭔가 이렇게 반려하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push back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혹은 미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일하는데 이렇게 압박감을 갖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반대란 얘기죠 more of them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뭘 필요로 해요?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대요 기대하고 요구한다 유연성 그럼 직장에서의 유연성이네 a paid live for the new baby say a generous vacation time 아니면 allow it daily things like the ability to work remotely 그러니까 떨어져서 일하고 싶대요 이런 이런 거 하려고 coming late or live early 빨리 가거나 또 빨리 늦게 오고 싶고 big time for exercise 운동을 하거나 명상하거나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 많은 부분이 happens on their phones 전화상으로 일어난다 not tied to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 certain place or time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묶여있지 않고 대부분의 삶이 이렇게 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why should work be any difference 그런데 일이라고 뭐가 달라야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필자 의견이죠 계속해서 work 그리고 flexibility 라는 단어 나오고 왜 직장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 flexibility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로 적절한 것은 방식 아니고 증가하는 요구 직장에서의 유연성 이게 되겠네요 15번 갑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글의 순서 잘 푸는 방법이 뭐였죠? 인과 그리고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관사나 명사 대명사에 집중하면서 보기 자 이거 코드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연구는 이렇게 보여주었다 자주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뭐가 된대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된다 카디오바스클러 카디오라는 단어는 심장을 나타내요 vessel이라는 단어가 혈관이죠 요게 이 vessel 클로 끝납니다 그리고 uncle 아니면 circle 이렇게 클로 끝나는 단어의 형요소는 killer 요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디오 심혈관의 질환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혈관 질환이 일어난대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혈관 질환이 일어난다 요게 이제 과정이에요 condition that 이게 뭐냐 하면 하고 이제 컨디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뒤에 거 뺄게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초래한다 요게 이제 제시문입니다 그 뒤에 거 볼까요 a does this mean 그러니까 though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걸까 that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are set to 뭐 뭐 할 준비가 된 거죠 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to develop heart problems 심장에 문제를 발생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까 or 아니면 is there a simple way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그러면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ease 풀어낼 단순한 방법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be according to your new study there is 어머나 있을까 했는데 오 있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a 다음에 b야 그죠 a 다음에 b에요 the researchers noted that 연구원들이 그러는데 listening to music while driving 운전할 때 음악을 듣잖아 그러면 helps relieve the stress 스트레스를 really 완화시킬 수가 있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a 다음에 b 그럼 c는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스트레스를 자주 발생시키 여기 아까 뭐라 했지 스트레스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자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소는 바로 운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운전이 처음 등장했어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운전이야 그럼 그 얘기는 운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뜻이야 심혈관지라 일으킨다는 뜻이야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제일 먼저 오겠죠 뒤에도 읽어볼까요 either due to the stressors associated with heavy traffic heavy traffic 하거나 그러니까 길이 꽉 막혀 아니면 the insight of that of a company 운전 못하는 사람이죠 운전미숙자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원들 때문에 드라이빙 할 때 스트레스가 아주 커 라고 처음 스트레스의 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c가 제일 먼저 오겠네요 cab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b 정답 3번 되겠네요 뒤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 같이 체크하시려면 여러분들 교재 혹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교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6번 가볼게요 흐름상 어색한 거 어색한 문장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제가 만약에 요만큼 얘기하죠 그러면 흐름상 어색한 문제 어쩐지 약간 애매하게 걸쳐서 얘를 얘기하고 있어 그 걔가 답이에요 푸는 방법 봅시다 제가 자세한 해석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볼게요 짧게 보려고 인지했어요 뇌가 위협을 인지했어 즉각적인 혹은 바로 즉시의 주변에서 있는 어떤 위협을 뇌가 인지했을 때 그것이 즉 뇌가 이니시에 시작한다 A complex string of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을 In a body 몸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 주제 나온다고 했죠 위협을 인지했을 때 위협을 인지했을 때 몸에 즉각 변화가 일어난대요 몸의 변화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애가 정답일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볼까요? It sends 그것은 했어요 아직도 뇌 얘기하고 있어요 sends electrical messages to 전자신호를 보내는데 to various glands 다양한 gland에 보냅니다 gland는 무슨 무슨 선 무슨 무슨 관 이렇게 몸 내에 분비하고 있는 여기서는 뭐 내분비관을 뜻하는 거긴 하는데요 이렇게 관이나 선을 나타낸 단어요 organ sat 어떤 장기에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어떤 장기냐면 화학적 호르몬을 유출하는 혹은 방출하는 이런 장기에다가 신호를 보낸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해야죠 1번 Adrenal glands 아드레날 아드레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Adrenal glands above the kidney 예를 들어서 이 kidney 신장의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얘가 pump up 아드레날린을 pump out 퍼 날라요 퍼 나가요 The body's stress hormone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1번 괜찮았어요 2번 이 아드레날린이 troubles 여행해요 어디로 가요 흘러가요 무슨 일을 하면서 흘러가냐 하면 눈을 크게 해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만들고 pumping the heart faster 좀 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요 to keep blood 이 혈과 혈액이 and extra hormones 그리고 호르몬들이 플로이 흘러나가게 하려고 and tensing 긴장을 유도해요 the skeletal 골근이네요 골근을 so they are ready to lash out or run from the threat 도망가게 하려고 몸의 변화네 2번도 괜찮아요 위협이 일어날까 몸의 변화 설명했어 3번 The whole process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불려요 fight or flight response 라고요 fight or flight 날아가는 거죠 이런 response 라고 불린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게 준비하거든 몸으로 하여금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되는데 이걸 바로 이렇게 불러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위협이 일어날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번 humans 인간들은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ontrol the glass to regulate the release versus hormones 호르몬 분비하는 이 선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위협을 감지하면 몸의 변화가 뭐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인간이 호르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돼 얘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거 또 어디 보셔야 돼요 순서를 푸는 문제하고 들어갈 위치 잡는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서로 인과 관계 잘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잘 보면 It was done 그때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였어 He remembered 그가 기억해낸 거지 His experience with the glass flask Glass flask 그러니까 유리 플라스크에 관련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리 플라스크에 관한 경험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있어야 돼 이 앞에 And just as quickly 그리고 재빠르게 He imagined that 그가 상상해냈지 The special coating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 Might be applied to a glass windshield Wind shield가 뭐예요? Shield는 방패거든요 Wind는 바람이에요 바람막이 어디에 쓰는 걸까? 자동차 앞유리를 뜻해요 오토바이에도 윈드실드 있어요 그죠? 자 이 Wind shield To keep it from Keep from ing 뭐 막을 거예요? From shatter Shatter 하면 흩어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산산이 흩어지다 그러면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코팅이 덧붙인 걸 그때 생각해냈지 그럼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특별한 코팅이 있어서 Glass wind shield가 Shattering 되지 않는 사례가 뒤에 등장할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갔어 주어진 문장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1903년에 프랑스인 화학자가 프랑스인 화학자가 여기 프랑스어진 영어를 읽으면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베네딕토스라는 사람이 dropped the glass flask 글라스 플라스크을 떨어뜨렸어요 어느 날 어느 날 딱딱한 바닥에 엔브록에 그리고 깨졌어요 자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글라스 플라스크에 대한 경험이 나오고 있죠 이 경험 끝날 때까지 읽어야 되겠죠 However 그런데 안에 어떤 필름 코팅이었냐면 residue 하면 잔여물이에요 remaining from solution 솔루션이라는 게 화학용어로서는 용매, 총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이에요 말하자면 사실 콜로이돈이 뭔지 몰라도 어떤 콜로이돈 용액이야 그러면 이 콜로이돈 용액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특별한 어떤 코팅 필름 코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크가 컨텐츠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태를 어? 아직도 경험 안 끝났네 그럼 여기 아직 안 나오겠네 그 다음에 3번 밑에 보니까 more of it 어디야 he made a note of this 아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화학자가 unusual phenomenon 이 usual 하면 일반적이지 아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 현상에 대해서 기록은 했어요 그러나 thought no more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죠 언제까지 생각을 안 했니 until several weeks later 몇 주 뒤에 when he reads stories and newspapers 그러니까 신문에서 봤는데 아마 피부 사람들의 관한 신문을 봤어요 오토모바일 액시 자동차 사고 who are badly hurt by flying when she flying when the shield 때문에 badly hurt accident 자동차 사고 who are badly hurt by flying when she flying when the shield 때문에 badly hurt 닥쳤어요 사람들이 다친 그 뉴스를 볼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세계 첫 번째로 안전 유리 시트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답이 용기네 그쵸 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명확할 거라고요 그죠 자 이 앞에서 등장하는 말과 너무 많이 갔다 앞에서 등장하는 말과 뒤에서 등장하는 말 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17번 없어 등장하는 거 정답 4번입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데 되게 고맙게도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 써져 있어 너무 좋아 시간 줄일 수 있어 자 80피트 중세시대 벽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풀 수 있겠죠 올드타운은 80피트 중세시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2번 크루즈베 어 크루즈라는 단어 나올 때 또 읽으면 되겠네 정박할 때 정박하다는 표현이 있고 많은 여행객이 올드타운 거리를 활보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걸어다니는 얘기 있는 부분 찾으시면 돼 3번은 어 주브라프닉의 시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했다 요 부분 또 찾으시면 되겠고 4번에 오우타운에서는 많은 집이 여행객 숙소로 바뀌어버렸어 라는 부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단어 제일 먼저 80 나오니까 80부터 찾아야지 요기 있다 그쵸 자 두브라프닉 크루아티아 크루아티아의 요 도시는 엉망진창이야 주관광지가 해안가에 있는 올드타운인데 정답 그쵸 자 그 다음 여행객들 크루즈베 나오는 부분 고르시면 돼요 요기 있네 자 어 엔드 웬 크루즈쉽스 크루즈 배가 정박해 여기에 정박할 때면 자 정박했고 많은 여행객들이 turn old town into 올드타운을 미야지만 악영향 악영향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안 좋다는 얘기죠 탱크탑을 걸친 투어리스트들이 marching 행진에서 내려갑니다 town's limestone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혹은 석회암이 깔려있는 street 거리를 그 거리를 활보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요것도 맞습니다 크루즈베 정박할 때 자 여행 확대하려는 단어 좀 찾아볼까요 yes the city of 주브로브닉 이 도시는요 has been proactive in trying to curb 커브하려고 노력했네 자 커브가 무슨 뜻이에요 커브는 이게 커브죠 그죠 가다가 커브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제어하다 금지하다 줄이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크루즈쉽 투어리즘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확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요것도 한번 숙소 한번 찾아볼까 자 숙소 어딨나요 all town to turn over turn over 바꿨어요 there are places to 그들의 집이에요 여기서 홈 오너라는 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에어비앤비로 바꾸고 다음에 we're portion of town one giant hotel 하나의 커다란 호텔로 바꿔버리게 되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 자 이 언급도 있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3번 되겠네요 3번 19번 가볼게요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AB 문제를 보니까 어휘문제야 그러면 어휘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들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과과격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B에 보니까 죽어있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생산하는 거네 생기는 거고 인액티브 활동 혹은 활성화되는 거네요 자 들어가 내용들 봅시다 AB 앞뒤에 있는 내용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A 앞에 보시면 No new carbon for team 내용 모르실까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재 파악은 해야 되니까 자 when organism alive organism 유기체예요 하나의 유기체가 살아있을 때 It takes in carbon dioxide from the air around it 주변에 있는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재긴 흡수한다 혹은 흡입한다 Most of that carbon dioxide 그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It's made of carbon 12 12번 탄소라고 하고요 But a tiny portion 아주 작은 비율로 considered a carbon 14 14번 탄소를 아주 약간 포함하고 있어요 So the living organism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는 always 항상 contains a very small amount of radioactive carbon carbon 14 14번 탄소라고 하는 방사선 탄소를 아주 약간은 포함하고 있겠다 하면서 Detector Detector 추적자니까 탐지기라고 봐야 되겠죠 기계로 봐야지 탐지기 Next to a living organism 아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옆에 탐지기가 있으면 걔가 would record 기록한다 radiation 방사선을 혹은 방사능을 탐지한대요 기념한 carbon 14 14번 탄소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 in the organism when the organism dies 그러니까 그 유기체가 죽으면 no longer takes in carbon dioxide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new 아 no new carbon 14 is added 그러니까 14번 탄소가 더 이상 그 유기체에 더해지지 않을 것이고 and the old carbon 14 원래 갖고 있었던 14번 탄소 옛날 거는 slowly decays 천천히 줄어듭니다 into nitrogen nitrogen 하면 질소입니다 질소 안으로 decay한다 했으니까 뭐 쇠퇴한다 없어진다 흡수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the amount of carbon 14 14번 탄소의 양은 천천히 어? 어떻게 된다고? 옛날 14번 탄소는 천천히 decay한다 그러니까 탄소 14번의 양은 천천히 어떻게 된다? 어? decay한다지 그죠? decay 뭐에 따라서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decay할 거예요 그럼 A에 들어가는 건 뭐냐 decay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decay가 줄어들다 쇠퇴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에 맞을까 decrease네요 그죠? decrease 뭐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B가 여기 있으니까 B 앞에도 봐야 되겠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less and less radiation from carbon 14 14번 탄소에서 발생하는 이 방사능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점점 더 적은 양의 14번 탄소가 is produced 생산되겠지 the amount of 자 14번 탄소 줄어들어요 of carbon 14 radiation 그러니까 14번 탄소의 방사능이 detected for an organism 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유기체에서 추적되는 혹은 탐지되는 14번 방사능의 양이 is a measure 하나의 척도가 된다 therefore 그러니까 자 measure 척도가 된다 무슨 척도? of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the organism 걔가 has been 뭐뭐한 상태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걔가 뭐한 상태였는지 알아줘요 앞에서 뭐라고 했지? 죽었어 그러면 유기체가 죽으면 사망하면 그때부터 이 14번 탄소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뭐랄 할 수 있어요?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앞에 죽었다라는 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죽었다를 찾아야지 요기있네 1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요? has been을 썼으니까 ha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죽어있다 정답이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어요 자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all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모든 생물들은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 모두 either have gone 없어지거나 or will go extinct 멸종할 것이다 아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밑줄 문제인데요 밑줄에 보기를 좀 볼까요? 보기에 보니까 여기 명사로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명사나 형유사를 물어보는 이 빈카 문제의 경우에는 뉘앙스를 물어보는 거죠 중심 소재만 잘 찾으시면 돼요 중심 소재를 찾는 문제예요 긴 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짧게 문제가 나와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럼 볼까요? 중심 소재가 뭔지 모든 생명체는 다 멸종할 거래요 멸종한다 했죠 생명체는 멸종한대요 Yet 그런데 각각의 종들이 Venice over the past 3. 이거 10억인데 한국말로 하면 넘어간 3.8 billion year history of life on earth 계속해서 Venice 사라지고 있어요 종이 사라져요 새로운 종이겠지 원이라는 건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걸 받아줘서 새로운 종들이 inevitable 필수불가결하게 appear to 나타납니다 종이 대치되고 있다 replace them 대치하려고 or to exploit newly emerging 아니면 새롭게 발생하는 자원을 착복하기 위해서 자 뭐래요 모든 생명체는 없어져 멸종을 하고 새로운 종이 등장해 여기까지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은데 자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그러니까 단세포동물 같은 거구나 단순한 유기체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애들에 이르기까지 이 멀티 하면 다중이죠 그러니까 다세포의 형태니까 다세포 동물들은 evolves 진화했어 already in man's purity 이 거대한 기간 동안 the origin of new species 이 새로운 종의 기원은 19세기의 English naturalist 박물학자란 뜻인데 naturalist 자연주의자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철스 다윈도 나와 once before to ask 그 사람이 한때 이렇게 언급했지 the mystery of mysteries is 자 이 언급이 its natural process of speciation 종 분화입니다 종이 되는 거 responsible for 모모에 대한 generating 발생시키는 this remarkable 이 놀라운 네모에 대한 이 빈칸 이 놀라운 빈칸에 대한 이 빈칸을 generate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종 분화 과정을 얘기했대요 여기만 봐도 종단아 종이 있는데 멸종해 그리고 종이 발생해 그리고 종이 진화해 그리고 종이 분화해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철스 다윈까지 나왔으니 뭐 뒤에 읽을 필요도 없겠네 솔직히 뒤에 읽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번 테크닉 생물학자의 기술 생물학자의 기술 무슨 소리야 아니야 2번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 창조물 피조물이니까 생명체의 다양성 3번은 inventory of extinct organism 누가 extinct 멸종한 거죠 멸종한 생명체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아니죠 collection of endangered species 인데이저 위험에 처한 이 자정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collection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간단하게 20번까지 풀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 강좌를 보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도 얘기했지만 꿀같은 정보는 제가 자료로 잘 정리해서 에디온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자 찾아보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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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